고춧가루, 간장 2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참기름 1스푼, 깨소골, 부추 버무려줍니다. 한입 steep, 여기서 2스푼이 Kyoto 염색하려구요nica. 餅볶이 후 Easter능성, 간장 1스푼 1스푼 thus, 참치와 김치찌개처럼 참치 한번에 배워줬어요! 참치, 김치찌개용 참치에요! 삼겹살 안먹고 삼겹살과 김치찌개를jor 뭐 아주 맛있겠는데? 이거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야. 뭘 나눠 먹어 나눠 먹게. 삼겹살 안 부었대. 그 두 가지만 넣어도 밥 먹을 수 있어 지금. 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삼겹살을 먹어볼게요. 너무 먹고 싶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삼겹살. 삼겹살. 잘 익었지? 맛있게 먹어요. 맛있게 먹어요. 응. 국물이 맛있게 익었네요 ㅎㅎ 계란에 쌈장, 콩나물, 마늘, 한가득 넣어줬어요 ㅎㅎ 고춧가루 고춧가루 녹아요 ! 고추장, 고추를 넣어 줬어 ㅋㅋ 뜨거우니까 조금 식히면서 짠해야되있습니다 ㅎㅎ 콩나물을 여기에 딱 올려서 이제 전복만 붓고 끄자 와 삼겹살 오늘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삼겹살 오늘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거랑 관자 올리고 마늘 아! 청양고추 전복 먹어도 돼? 응 나는 삼겹살이랑 전복이랑 어때?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마 이거 업로드가 되는 날이면 12월 31일이거든 응 또 한 칸 먹는거네 응 이제 마지막 짠 2020년도 마지막 짠 짠 다진마늘 한 칸 양파 통마늘 그리고 양파 소시지 밥 가위배 쌈은 다 넣어야 맛있는데, 쌈은 다 같이 넣어야 맛있거든요 ㅎㅎ 이건 무근지 남은거 싹쓸이 하나 더 구워먹자 청양고추 쌈장 남은 삼겹살은 좀 편안하게 구워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뇽